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운동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도 최소한의 것을 착용해야 하고 또 새 옷을 사서 입는 사람은 옛날 헌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건 일반 상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옷은 성도들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버려야 할 옛 사람의 행실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목록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걸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과 관계된 문제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갑자기 나오는 행동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동양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은 뇌에 있고 마음은 가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손을 대죠 그런데 서양인들은 생각도 뇌에 있고 마음도 뇌에 있다 사실은 그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모든 마음조차도 우리 뇌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사실 같은 겁니다 수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 생각이 어느 날 내게 자리 잡고 그것이 내 것이 됐다 내가 품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의 해석입니다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잠원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옷을 그대로 입고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이 옷을 계속 입고 있습니다 음란 성을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 그게 음란입니다 누구에게나 성욕, 성적 욕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잘 조절이 되면 건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자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에너지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부정 부정이라는 것은 정숙하지 못하고 외설적이고 추잡한 마음 이게 사전의 정의 정숙하지 못하고 외설적이고 추잡한 마음 사실은 이것도 성적 표현입니다 사촌지간 정도 되죠 사욕 잘못된 열정과 집착 그것이 성을 향한 것이든 재물을 향한 것이든 권력을 향한 것이든 또는 명예를 향한 것이든 지나친 집착 지나친 열정에 빠지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욕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었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나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악한 정욕 나쁜 바람입니다 불어로 모베즈 대지를 잘못된 욕구 그런 게 있습니다 가령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욕구 얼마나 나쁜 마음입니까 남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빨리 전화해서 이 친구에게도 얘기하고 저 친구에게도 얘기하고 야 누구 떨어졌대 누구 어려움 당했대 보금을 전하는 열정보다 그것을 전하는 열정이 더 많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남의 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욕구 그게 악한 정욕입니다 내 거 가지고 만족하면 되잖아요 떡이 있으면 내 떡 먹고 만족하면 되는데 우리말에도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인다 똑같은 떡인데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엄청난 공약을 내건다고 해서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떡은 내가 먹고 네 떡은 네가 먹어라 이 원칙만 지켜도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먹기를 시작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욕심을 버려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내 떡으로 만족하고 내 떡은 내 떡이고 네 떡은 네 떡이다 이게 목해 철학이 되면 세상에 스트레스 받을 게 없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은 하나 더해서 내 떡의 일부를 떼서 남에게 조금씩 주기만 해도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인간들이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의 거 뺏으려고 하나님 저거 뺏어서 저한테 주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옆에 분하고 아니 혼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떡은 내 떡이고 네 떡은 네 떡이다 그것만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평화로워요 할렐루야 탐심 강력한 욕심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센지 강력해 이 탐심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탐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글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탐심 요즘 한국 사회가 비리공화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비리공화국 그나마 우리말을 세계인들이 잘 몰라서 다행이고 우리 그를 몰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영어권이 아니라서 자고 일어나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래서 좀 신문 보는 재미는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핸드폰을 켜면 뉴스를 보면 예측 못한 일들이 막 터져나오니까 사실은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사회인데 부끄럽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패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조금만 절제하면 괜찮은 건데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경건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평생을 달려온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성돌이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관리에 실패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이의 경건한 모델이 되어야 될 성직자들도 넘어집니다 자신의 것을 기부하고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대통령이 된 분도 넘어졌습니다 탐심 때문이에요 정의의 칼날을 가지고 기업과 동료 정치인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든 이도 넘어졌습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추풍나격처럼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식간에 우리가 넘어지죠 무너지죠 우리 말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어요 공들여 세우면 안 무너진다 일리가 있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공든탑도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순식간에 탐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평생 공들여 싸운 인생도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내 외부에 있는 것과 싸우기 전에 우리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달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싸워서 이겨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밖에 사람들하고만 싸우려고 해요 환경하고만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탐심의 옷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 관련된 문제들을 벗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7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것은 사실 마음속에 있던 어떤 죄성이 내 몸 밖으로 드러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웃을 상하게 합니다 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먼저 분노와 노여움이라는 게 있어요 분노와 노여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화 이 중국말 한자에는 이 화를 불화자를 쓰더라고요 불화 화 우리 속에 화가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든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화 덩어리요 화 덩어리 마치 용암이 분출되기 그 직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냥 귀에만 보면 터져가지고 주위를 다 불태워버릴 만큼 화가 있어요 여기 화장하고 이쁘게 교양있게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도 뚜껑이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화가 올라오니까 분노와 노여움의 뿌리죠 화를 내면 화를 입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건 어디 없어요 화를 내면 성질을 내면 자기가 화를 당한다 화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는 거예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택하기가 무서워 평화로울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칭찬을 해야 될지 충고를 해야 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지 아무 말도 안 하면 무심하다고 화내고 좋은 말 하면 나를 비웃냐고 화내고 또 뭐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화를 내고 화덩어리가 있어요 여기에도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숨겨놓고 있지만 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화염발사기도 있습니다 화염방사기 입만 열면 막 화가 막 나와가지고 우리를 불태워버려 화염방사기 오늘 아침에 어느 자매한테 화를 내니 안 내니 일부 시간에 물었더니 저는 화를 안 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화를 안 내요 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화는 여러 가지로 내는 겁니다 왜 나를 꼭 찍어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 자매가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다 화를 내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뒤집어 엎어야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냉소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도 냉소적으로 쳐다보고 항상 흥 흥 이게 몸에 배 있는 거 그게 화내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무시 대답을 안 해 그 인간은 그게 화내는 겁니다 나는 화를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대답을 안 해요 순식간에 집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화내는 겁니다 아니면 막 자신을 공격해 내가 죽이려면 내가 막 너무 세게 때렸네 자신을 막 자악하는 화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에게도 화내지만 상대한테도 화내는 거예요 그게 막 보라고 시험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그거 화내는 겁니다 이 증상이 깊어지면 병이 되죠 이 증상이 깊어지면 그래서 자신도 다치고 이웃도 다치는데 먼저 자기가 다칩니다 화를 내면적으로 내는 사람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막 혼자 막 고민하고 그런 사람은 대개 화병에 걸립니다 화병이란 그런 거예요 마음껏 풀어낸 사람은 화병이 없어 근데 심장병으로 죽어 근데 심장병으로 죽어 승질내다가 암 심장병 이건 너무 쏟아놓는 사람이고 내면화 시키는 사람은 우울증 화병 그리고 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에 면역 시스템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를 한번 확 내보세요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집니다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떤 분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겠다고 운동하러 가서 운동하면서 승질내는 거예요 막 운동하면서 제명에 못 죽습니다 느긋하고 너그럽고 즐겁게 살아야 돼 아멘 느긋하고 너그럽고 즐겁게 옛날에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화가 났어요 요즘은 다 이해가 돼 수련회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카메라를 담당하는 형제 하나가 그때는 굉장히 제가 예민할 때 소리에 대해서 소리를 잘 못 잡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다가 제 표정을 찍었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그 순간 목사님의 눈에서 살기가 흘렀어요 그게 딱 잡힌 거 봐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목사가 살기가 있다니 눈에서 여러분을 인자와 자비로 봐야 되는데 막 살기가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속에 있는 화 문제구나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가도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고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지옥이나 가라 전도를 하다가도 성질이 나는 수가 있다니까 그거 화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다치고 이웃도 다치고 사람이 피하기 때문에 외톨이가 됩니다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틱라탄이라고 하는 불교의 승려가 있습니다 베트남 승려인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심리학에 도통한 사람 같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화로 보고 화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세계 6대 살아있는 성불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부처님 되기 참 편해요 심리학 하나 화를 푸는 그것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 문제는 인생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잘 들여도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화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 여러분 백살까지 장수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악이 타인에 대한 의도적인 적개심과 증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됩니다 다 자기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비방 타인에 대한 심술 굳고 가시도 친 언행 똑같은 말을 해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남의 마음을 자꾸 괴롭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합니다 함께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가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것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기도 비방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 말을 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장해버리면 상대가 모욕적으로 느낍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안 예쁜데 굉장히 예쁘다고 자꾸 그러면 상대가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나를 놀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말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소설을 써요 작은 팩트 하나 가지고 소설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습관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입술, 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입술로 나와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갑니다 욕 먼저 하지 때리기 먼저 합니까? 문제는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작은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입에서 뭐가 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말을 은혜로 소금 치듯 하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치면 숨이 죽습니다 따뜻한 야채도요 소금을 쫙 치면 보덜보덜해집니다 소금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 치듯 해야 우리 언어가 그렇게 돼야 부드러운 언어가 나가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님하고 장어 장어를 한번 현지에서 산 적이 있어요 바베큐를 해먹자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런데 그 장어가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벽에다 쳐도 안 죽어 장어는 그래서 비닐봉투에 넣었더니 비닐봉투를 뚫고 나와버려 야 이걸 어떻게 가져가나요 그런데 주인이요 그 다음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굵은 소금을 갖다가 탁 넣더라고요 잠시 후에 그냥 숨이 죽어버려요 이야 소금의 능력입니다 은혜로 소금 치듯 우리 입술 소금을 쳐야 돼 은혜로 그래서 입으로 나갈 때는 살리는 말 부드러운 말 아멘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말이 맛있어야 돼 말이 쓰고 짜고 그리고 말이 너무 싱거워서 재미가 없어 그것도 안 됩니다 말이 맛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또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그 안에 복음을 실는 겁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을 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오래 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하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오 마녀 안에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우리는 구원 받은 후에 점점 자라서 그 정점이 이르러야 돼 그 정점을 그리스도에 장상한 분량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골로세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식에까지 지식 안에서 지성의 변화까지 가야 된다는 지식과 사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 2단에 물들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모양은 경건한데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2단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시를 가진 자가 구원 받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패싱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배드려도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없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2단이나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을 그들의 지식과 사상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오염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빠졌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해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단 사상은 마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먹으면 되나? 불안해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좋아지고 나중에는 옹호자가 되고 나중에는 누구 얘기도 안 듣습니다 2단에 빠진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깊이 빠져버리면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아요 부모의 충고도 안 듣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종파는 2단이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 이 사상, 지성의 문제가 오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빠지는 게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더 2단을 잘 구별해요 그거 이상하더라 난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거 이상하더라 그런데 그분들은 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내면의 변화 생각, 사상, 지식의 변화까지 가야 돼요 바른 사상, 바른 생각, 바른 지성, 바른 신학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야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교인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날마다 좋은 책을 읽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변질됩니다 마귀가 악한 것을 뿌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은 골로세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참 과격하죠 완전히 정리해라 그런 뜻이에요 미련 없이 인연을 끊어버려라 연연하지 말라 단호해야 된다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연연하는 사람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근데 알죠 우리가 알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날마다 그쪽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손익 계산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내면에는 손익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들어오면 그걸 결정할 때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순간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내게 유익하다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그 시스템이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쪽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몇 번 그걸 선택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게 그냥 항상 눈금이 거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자꾸 먹는 사람은요 그게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감과 자기 만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만 건강하면요 우리가 성자가 됩니다 항상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 때문에 그게 망가진 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다 그러면 회개하고 또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그 고장난 시스템을 회복시켜주시면 그냥 은혜받고 기쁨이 충만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생명과 관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당장은 저게 유익한 것 같지만 진짜 유익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내 속에 살아나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여 이 기능이 살아나 옛사람의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성령님의 성품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조 bed ' 싸움